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미련할이 많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은 자랑할 것을 덧붙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무역이 있더라도 정직한 자리에 머무는 것과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망하는 자같이 보이더라도 그저 그 순수한 복음을 살아내려 하는 노력 그런 고백적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설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렌즈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높이던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참 교회를 불편히 하던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던 그 한 분의 섬김을 따라 왔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던 그때 고기를 밤새 잡고 돌아오는 이들 그 허탈한 마음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하게 구워놓은 떡과 모닥불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다리고 미련하리만지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늘 도전이고 이겨내야 할 시련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리고 그 시련에 늘 이겨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전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에서 24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산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비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나에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선의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유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유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스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관한 피를 흘림으로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너의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미 너의 습관이라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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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라 하십니다 예르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트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단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당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물 땅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지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나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오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것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라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미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군야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금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일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려 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들을 깨끗게 하시려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심판만큼 확실한 회복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실 하나님을 부르며 맹세할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에 순종함으로 낮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에 다시 우리를 괴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을 보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준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